PD 저는 요새 또 뭐야 깜짝이야 취미로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완전 센 왕초보인데다가 뭔가 취미로 게임 말고 다른 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너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보여드리기 민망하지만 그래도 이 앨범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남는 시간동안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새로 시작한 취미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보여드리기 민망한 실력이라 제가 방금 연습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하나도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고 새롭게 시작했구나 귀엽구나라고 봐주시기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봐야지 이거 왜 이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됐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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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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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작자한테 이 좋은 곡을 왜 이렇게 쳤어? 왜 욕먹으려 왜 욕먹으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였다.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무슨 신기한 게 뭐야. 제발. 빨리 좀 나와. 피아노가 아니잖아. 내가 잘못했을 때 빨리 나와. 제발. 제발. 피아노 한 번만 나와. 피아노가 아니잖아. 피아노 한 번도 못 나와. 다 틀 수 있네.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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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땀난다. 진짜 악기가 몇 개가 있는 거야? 진짜 신기하다. 피아노 버튼이 있었네. 진짜 연습해야지. 피아노 버튼이 있었네. 피아노 버튼이 있었네. 피아노 버튼이 있었네요. 피아노 버튼이 있었네요. 아멘 엘 엘 엘 엘 피아노 아닐 때가 더 잘 찍었던거 같아 억울하다 다른 곡들보다 잘인 같아 I have a trip 캐논 여기 캐논 제가 연습을 조금 해봤는데 이 캐논은 제가 아는 캐논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도 미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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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는데? 어? 맞네? 어? 맞는데? 맞네? 맞네 어? 맞네 어? 맞네 어? 맞네 아? 맞네 spell 왜 이렇게 높아지지? 왜 이렇게 높아지지? 왜 이렇게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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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것도 연습 조금 했던 거 진짜 피아노를 시작한 지도 뭐 안 돼가지고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민망하네요 아 땀나 아 땀나 아 땀나 아 땀나 아 땀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toppings 혼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거 밖에 묻혀서 열심히 해서 아멘 아멘 이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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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바이너를 좀 한참 버려봐야 돼 바이옐 초보자들이 치는 바이옐 나는 초보자니까 바이옐 제가 친구랑 같이 피아노를 시작하자고 해서 아까 나만 많이 쳤던 곡 이거를 친구보다 좀 더 잘 치기 위해 잘 친다고 보여주기 위해 야, 나 오늘 이만큼 쳤다라고 녹음을 해서 보내주는데 녹음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결과들만 나오는 거예요 녹음을 하는데 1시간 동안 녹음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야,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늘었냐고 야, 이거 뭔가 잘 쳐보일 게 보이려고 1시간 동안 녹음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녹음하기 버튼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 이러니까 야, 그렇게까지 해야되냐 진짜 멋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기분이었지 랩링 é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루에 1시간씩 한 곡씩 연습하면 결과가 좀 나아질 텐데 좀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그런 거로 오늘 바이올 연습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연습 시간. 또 맘에 드는 소리로 이거 한 번 더 연주한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소리가 안 나죠? 이게 약간 슬펐다. 뭐지? 여러분 이거는 지금 기억에서 잊어주세요. 다시 한 번 칠 테니까요. 한 번 더 잊어주세요. 왜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피아노 PPL 받는 거 전혀 없고 이거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거 가져온 거라는 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사 tomorrow 아 소리가 웃겨 so look at that. 미야옹옹옹옹옹 이러고 진짜 마지막으로 쇼핑했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했다. 오늘의 연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